반죽해! 이렇게 해서 붙이면 되겠다. 붙이라... 파랑... 뭐해? 네? 뭐해? 이거 담그게요. 담그지 마. 담그지 마요? 담그면 맛이 없어져. 아, 이따가? 어. 재료가 기름에 먼저 닿아야지 맛있더라고요. 약간 혜민 씨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, 근데? 아, 미칸. 됐어. 어, 근데 제대로 하시네, 까네. 어, 그렇죠? 그렇죠? 지글지글. 일단 밀가루를 두고. 아, 이거 국자로 해야 되겠다. 빨리. 빨리 빨리. 이거 숟가락 좀 빼줄래? 제대로 들어갔는데요, 일단? 이거밖에 안 넣는다고, 반죽을? 아휴, 가만히 좀 있어. 기다려 봐봐. 아휴, 눈 따가워. 불안한 눈빛. 순대 반죽. 아휴, 아휴. 아휴. 저렇게 하게 되면 아주 쫙 뿌리네요. 아휴,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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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 반죽. 너무 해지기 좋네. 저게 반죽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. 선배 나오네, 선배 나옵니다. 선배. 미터로 반죽이 좋다면서. 보여? 덫을 들어갑니다. 쓱. 해물이 없네. 원래 동네식 파전 해도 해물 들어가지. 새우랑 오징어랑. 붕어 좀 잡아 봐. 붕어 좀 잡아 봐. 기 안 걸었어, 기 안 걸었어. 아휴, 아휴. 아휴, 아휴. 야, 너 입술. 야, 너 입술 넣기 있어, 이렇게? 아니, 농담을 못 받아주네.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. 조크였는데. 붕어 잡아. 안 되실 거잖아요.